황공! 훗!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곤돌라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They are most often used to take tourists on pleasure trips, but also used for special celebrations such as races. 자,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번 출발해볼게요. 황공! 훗! 자, 먼저 they are most often u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wo가 있으면 보통 한번 의미를 끊어주세요. 자, they는 누굴까요? 그들은일까요? 그것들은일까요? 사물이면 그것들은, 사람이면 그들은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곤돌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곤돌라는 이렇게 되겠죠. 자, 곤돌라는 사실은 물건이니까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이 뭔가 얘네들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이 스스로 뭔가 한다기보다는 당한다, 조종된다 이런 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are, 저 곤돌라들은 이다. 아, 의미가 너무 안 오지 않아요? 뭐, most often. 잘 모르겠고. used. 아, 그나마 좀 동사같이 보이는 게 좀 보이죠. 그죠? 동작같이 보이는 게 보인다. 원래 use하게 되면 사용하다. 근데 곤돌라가 사용한다. 음, 느낌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여기 used라는 게 왔습니다. used는 보통 동사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예요. 네, 즉 제 말은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좀 떨어져 있지만 이 a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a, 비동사. 이 비동사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과거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이렇게 pp. past participle 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분사를 더하면 사용하다가 아니라 이때는 사용된다. 그쵸? 곤돌라가 사용되어진다. 뭐,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얘는 스스로 뭔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곤돌라는 사용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양념을 좀 붙인 거예요. 양념. most하게 되면 가장. oven하게 되면 종종.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종종 사용된다. 이렇게 돼요. 얘를 그냥 한 덩어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곤돌라는, 곤돌라들은 가장 종종 사용되어진다. 왜요? 자, 왜요? 혹은 어디예요? 어디에 사용되실까? 자, 뒤에 보니까 to take 돼 있죠.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정말 많이 쓰이죠? 투부정사는 정말 코에 붙이면 코걸이 되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돼요. 자, take하게 되면 우리 커피도 take out이 있듯이 뭔가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ourist. 관광객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간다니까 좀 웃긴다. 그죠?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관광객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 데리고 갈까요? 자, 심표니까 한번 끊어줍니다. on pleasure trips. trip은 우리 여행이잖아요. 그죠? 여행이고, pleasure 하게 되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여행이니까, 아, 이거 뭐 우리 배도 유람선이 있듯이 유람여행, 기쁨의 여행. 뭐 그렇게 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유람여행에 데려가는데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면 관광용어로 쓰이는 거죠. 자, but. 하지만 also used 되어있죠. 그쵸? 여기서 아마 또 이렇게 정신이 혼매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왔던 얘가 있었죠. used가 있었죠. 정신을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use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얘랑 연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앞에 나왔던 1번이면 얘는 이제 2번이구나. 즉, 다시 말해서 they하고 뭐 are 이런 것들 다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they are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으면 굳이 영어는 반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여러분들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다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걔네들은, 곤돌라들은 종종 이렇게 가장 종종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곤돌라들은 또한 사용된다. 사용되어진다. 할 때 they are 생략된 겁니다.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곤돌라들이 또한 사용이 되어진대요. 자, 뭐 위에서 사용되냐면 special celebrations, 콤마 있으니까 끊고요. 특별한 celebrations, 기념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기념 행사, 특별한 기념 행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such as 무엇과 같은 주로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예시다. races와 같은 그래서 얘는 경주 races 하게 되면 경주 되겠습니다. 경주와 같은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앞에서 부터 해볼게요. 같이 가봅시다. 곤돌라들은 가장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숨 한번 보시고 여행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유람여행에 즉 유람용도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한 기념 행사를 위해 경주들과 같은 됐죠? 아주 좋습니다. 체크 한번 하고 자, 심호흡하고 아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곤돌라들은 가장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여행객들을 유람여행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지만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한 기념 행사 경주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해석 바로 해보세요. 시작! They are most often used to take tourists on pleasure trips but also used for special celebrations such as races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거 인증샷 찰칵찰칵 남기셔가지고 많이 많이 자랑하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많이 남겨야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여러분도 좀 부담이 부담이 생겨서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지지 마시고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무조건 하루에 5분에서 10분 투자를 하세요. 그게 그게 딴 거 없어요. 그게 영어 잘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3-5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항공! 훗!